여러분 안녕하세요 청학만 씨입니다. 좋은 띠 말띠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말띠분들 신축년에는 좌우충살이 들었거든요. 소와 말하고 충살이 들어있지만 그래도 그 충살이 들어있어도 묘하게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이모생 20살. 내 기술도 기술이고 운동권에서도 말하자면 뛰어난 사주고요. 몸도 재빠르고. 또 공부에 열정을 해서 끈기를 가지셔야 되고 끈기가 좀 부족해. 운동이나 모든 거나 다 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아. 시작은 좋은데 뒤끝이 끈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새해년에는 마음을 좀 다짐을 단단히 먹고 신축년에는 그래도 내 끈기를 가지고서 이어나갔으면 좋겠어요.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겠지 그러는데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서는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누구도 다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져 가면서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운동을 하든 뭐를 하든 스무살은 그래도 신축년 운에는 운이 참 좋고 그러니깐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꼭 하고 내가 뭐 기술을 배우고 싶다든지 뭐든지 뭐든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전진 한번 해보세요. 후회 없이. 나중에 안 하고서 후회하는 것보다 전진하고서 아니면 후회할 수도 있잖아. 전진을 해야 좋다는 운이거든요. 공부에 1등이 돼서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을 다 얻었으면 좋겠고 어른 내가 아니거든. 스무살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힘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승승장구하고 본인이 바라는 대로 내 사죄 평생에 하고 싶은 거 첫 문을 여는 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모생들 열심히 잘해. 할머니가 응원할게. 그리고 90년생 경호생. 신축년에는 직장의 이동수가 있어요. 직장을 이직을 하려고 했는데 경쟁을 못한 사람들은 이리 순조롭게 결실을 맺듯이 이직의 운이 열리고 또 잘 생각해서는 옮기는 것도 있는 데서 무조건 이직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잘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서 이직을 꼭 해야 되겠다 하면 그때는 옮겨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급이 올라가고 상사한테서 인정을 받고 내가 대월받는 해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치시는 분 같으면 시험의 운이 아주 많이 따라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기 가지시고 시험의 운을 갖다가 다가가서 용기 내서 도전 한번 해 보세요. 도전 힘내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여인을 만나고 결혼의 운세를 따진다면 32살이면 다 결혼 혼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마음을 끙끙 알고 말하자면 벙어리 냉가슴 알고 상사병을 앓듯이 그랬는데 그 상사병이 시신지지 나는 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은 뭐냐. 나뿐해. 좌우 충돌을 하는 해면서도 지나간 일을 그걸 다시 엮어 줘서 피해 가서 인연을 만들어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인연하고 결실을 맺고 한 쌍의 부부의 원앙이 될 수 있는 해년도 되고 이러니까 연애하시는 분들 남녀도서 열심히 잘 하셔서 결혼도 하시고 자손도 두시고 또 내가 직장에서 월급 올라가서 큰 일꾼이 될 수 있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성급하게 그 대신에 너무 성급하게 그러면 안 돼. 너무 급하면은 내가 대로 갔다가 올해 또 부딪힐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갖고서는 그렇게 하면은 모든 것이 이제 잘 풀려갖고 도와주는 운, 기운의 운도 들었습니다. 78년생, 무우생, 44살 뭐 어느 누구나 뭐 사사고비라고 그랬죠? 사사고비 그런 거는 딱 날려버려 그냥 46살 사사고비 날려버리고 금전의 운, 금전의 운은 올해 차고 흘러 넘칠 정도로 재물의 운은 휘어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단 그 금전의 운을 내가 어떻게 받을 것이냐 운을 받았어. 운을 받자 재물이 막 들어. 내가 그냥 사제끼하고 막 쓰고 이러면 소용이 없잖아. 재물은 모아질지게 모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딱 고기가 들어올지게 투망을 쳤어 고기가 둘째 잡아서 내 운에 집으로 내 것이 되는 거지 저기 고기가 많다고 해서 그 고기 저거 다 내 것이 안 되거든. 그거랑 똑같은 거야. 내가 운이 들어왔으니 내 운을 잘 낚아채라는 거. 낚아채서 이 운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서는 하시면 더 좋고 또 이리 가도 쉽게 풀리는 면에 내가 아이디어를 이제 생각을 한다면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는 해. 그러니까 뭐 컴퓨터 하시는 분 뭐 저기 뭐 인터넷으로 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 활기차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 대신에 조심할 거. 뭐 무조건 나 좋다고 그러면 안 되지. 나쁜 건 나쁘다고 할머니들이 얘기해 주지. 할머니들이 다 좋다고 그러면 나중에 욕먹는 거잖아. 나쁜 거는 부부. 올해는 부부싸움을 금할 것. 서로가 화가 나오라도 포옹을 해 주고 양해하고 이해하고 그런 면이 있어야 올해 44살에 모생들의 일이 잘 풀립니다. 왜 내 집안에서 대우를 받아야 나아가서도 대우받듯이 내 집안에서 치고 박고 싸우고 맨날 지지고 볶고 그러는데 나가서 뭐가 되겠어. 그렇죠. 여자분들 바가지 긁지 말고 남자분들 또 와이프한테 잘해주고 서로가 내가 속상하면 그냥 그래 알았다고 서로가 부딪히지 말고 그걸 좀 피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손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그렇고 본인들도 그렇고 다 원만하게 유압되어 가지고서는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어쨌든 혈기찬 한 해로 신축년에는 44살의 모생들의 해라고 생각하시고 힘껏 푸른 들판을 띠듯이 뛰어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그래도 43살은 많이 힘들었거든요. 경자년에 44살이라고 해도 사사곱이 다 넘어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하면 일이 순서를 풀리고 있으니까 잘 하셔가지고 운을 잘 받을 수 있게끔 하세요. 또 운이 안 풀리며 안 풀렸고 나는 선생님 유튜브에 봤는데 나는 이렇게 안 풀려요. 생일 딸하고 시하고도 틀리거든. 그럼 청왕마신 찾아주세요.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본인이 하게 달려 있겠죠. 운이라는 것은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운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갈 수는 없어요. 돈이 나를 따르고 내가 운이 열린 날은 저절로 돈이 들어와 그 정도로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운을 잘 잡아서 이제 부부간의 의견 충돌이 안 생기게끔 하면 뭐 대방날 수가 있습니다. 다들 대방들을 아셔가지고 올해 경자년에 힘들었던 해년을 다 소화시키고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한 방에 날려버리는 해년이 신청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56세, 66년 병호생들 병호생분들은 전진해도 전진해지만 계획성을 뚜렷하게 계획을 하시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이직하시는 분들 새로 또 내 보금자리로 또 이렇게 번영을 해서 할 수가 있는 해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또 이렇게 가야지 되나 하지 마시고 내 마음과 생각이 올바르게 뚜렷하게 박혀 있다면 그대로 그냥 밀고 나가시고 부부의 인연으로 사시는 분도 다 좋게 사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 어느 누가 부부가 다 딱 맞아서 100% 맞아서 사는 부분은 없어요. 이해를 하고 자식들을 한번 다시 둘러보고 이해를 하시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뱉으면 어느 누구나 웃는 얼굴에 침 뱉지 않는다고 어느 누구나 다 손을 내밀어서 도와줄 귀인들이 나오거든요. 그 귀인의 운을 잘 잡으셔서 직장인은 상사한테 내가 대우를 받고 또 대우를 잘 받으면 월급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또 내 밑에 있는 후배들이나 밑에 있는 사람들을 받들어서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면 서로가 상부상조 서로가 같이 살고 같이 일으실 수 있는 거 지금은 내가 웃음의 소리로 한다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는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야. 내가 잠시 잠깐 농담 좀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서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짜증나고 속상도 상하고 막 이랬을 때 한 울에 갇혀있을 때 답답한 면도 있겠지만 그래도 스스로 음악 같은 거 많이 듣고 그래갖고 내가 자가 소통 말하자면 그런 걸 운전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안 모여도 운전하고 다니면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막 이렇게 하면 신나잖아 나만의 행복 오늘도 나도 잘 살았다 나를 자꾸 많이 칭찬해 주세요 너는 왜 이렇게 안 돼 나는 재수가 없어 안 돼 그럼 더 재수 없어 재수가 안 가 더 자꾸 나쁜 것만 부러주지 그러지 마시고 어깨를 딱 펴시고 본인들이 맡은 바 열심히 하시면 좋겠고 또 이제 좋은 소식 이거는 뭐냐면 시원은 6살에 병호생 솔로 되신 분들 말하자면 이혼을 하시고 혼자 되신 분들 사별하고 혼자 되신 분들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근데 이제는 새로운 인연 재혼의 꿈이 커진다는 거 좋은 인연이 나온다는 거 혼자가 아니고 둘이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들어옵니다 그 인연을 꼭 잡으세요 꼭 잡으시고 뭐여 어쨌든 간에 이제 새로운 인연일수록 그동안에 경험도 많이 하셨잖아 그쵸 혼자 살면서 외로움도 겪었고 좋은 거 힘든 거 쓸쓸한 거 내 아플지게 누구 하나 물 하나 안 떠주고 자식들 품안의 자식이야 그렇지만 이제는 내 옆에 누가 있어서 등도 긁어주고 같이 힘든 거 같이 나누고 좋은 거 같이 먹어가면서 옆에 있을 수 있는 인연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쵸 신축연애는 춤과 부딪치지 않게 하면서도 좋은 인연이 있으니까 꼭 갖다 이 말은 명심하셔가고 좋은 인연을 만나갖고 그동안에 힘들었던 거 회포 푸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단 조심할 것은 시우는 여섯의 몸 특히 남자분들 요리결석 또 여자분들 유방 위 이런 것들 필수로 검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미리 검진을 해서 내 건강은 내가 차리고 젊었을 때 건강해야 나이 먹으면서도 건강하거든요 건강을 잃으면 지금 제일 중요하고 시기적으로 조심할 나이가 사실은 56시에요 56시에요 60까지 오는 나이에 건강을 안찾으면 60살 돼서도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잘 챙기셔서 모든 일에 하는 일 자제분들의 화합이 잘 되고 더군다나 부모와 대인관계와 원만하게 잘 이루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신축연애 그래도 말띠들을 위해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좌절하지 마시고 용기 가지시고 내가 죽고 싶은 마음에서 살 길은 있습니다 어쨌든 버티세요 버티는 게 이기는 겁니다 청왕마신 꼭 이 말씀을 꼭 전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새해는 건강하시고 복도 많이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